자 이번 강의는요. 스마트폰 따라하기 기초부터 고급과제의 과정 제8강의입니다. 스마트폰 스팸전화 차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팸전화를 스마트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모바일용 스팸차단 앱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안에 기본 설정을 이용해서 또 상세 설정 상세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스팸전화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기능별로 사용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팸전화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면서요. 우리 개인들한테는 핸드피시로다가 우리가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세상 살아야 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어떤 그 현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의 어떤 광고성 전화 보통 광고성 전화, 스팸전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전화를 우리가 스팸전화로 보통 얘기하는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 이상 어떤 20번까지 그 불필요한 전화가 와서 진정으로 필요한 전화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면은 이제 스팸전화를 잘 안 받았다가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렇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또 이 스팸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스팸전화나 스팸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특히 이제 스팸전화 같은 경우는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가 필요한 전화인지 필요하지 않은 전화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스팸전화를 차단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보고 알림 메시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어떤 그 스팸 차단 대표적인 어플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후우라는 어플이 있고요. 후스콜이라는 어플이 있고 뭐야 이 번호 이런 어플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후우 어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플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근데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우리 필수 어플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플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어플을 하나하나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스팸전화 차단 앱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필수 어플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전화를 우리가 차단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기본 설정을 해야 이제 후우 메인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안드로이드폰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모든 앱은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그 서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앱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탕 안에 보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 그 웹사이트에 검색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후자를 치든가 아니면 다 치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밑에 후를 시작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앱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상단에 후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앱, 이 앱을 터치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우 앱을 설치하겠냐? 이 설치 아이콘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쭉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뭡니까? 다 설치했다고 해서 열기 할 거냐? 그죠? 뭐 열기 이걸 클릭하거나 바탕화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앱을 설치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이 앱 아이콘이 설치가 됩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서 얘를 터치하거나 그러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후우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이 우리가 그 맞아야 그죠? 우리가 후우 메인 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후우에서 요구한 그 내용대로다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동일회라고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데스크탑에서도. 우리 이제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런 바에서 우리가 확인을 누르는 거죠. 확인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후우 주수록 조건을 접근해서 허용하시겠냐. 이런 거 허용해야 되겠죠. 안 하면 우리가 일부는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용을 눌러주게 되겠죠. 그럼 또 설치할 때 지금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가 아니라 전부 다 허용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후우가 이 기계의 위치 접근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 허용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모든 앱들이 다 허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메시지가 나와요.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우는 통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또 뭐가 나오냐면은 통화상태 관리를 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냐. 이제 허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냐. 허용을 물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가 나와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후우 메인 창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나와요. 좀 이 앱은 좀 많이 허용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뭐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접근을 허용할수록 하겠냐. 허용해야 되겠죠. 그럼 비로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전화번호는 내 스마트폰의 전화번호가 기본적으로 뜹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인. 확인. 확인을 누르면 또 이런 메시지가 또 나와요. 이용 약관에 동의하겠냐.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니까 약관에. 그죠? 후에서 그 얘기하는 그 약관에 동의를 해야 우리가 쓰는 거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요 분을 전체 동의를 체크하면 요 세 개가 다 동의가 체크가 돼요. 그럼 다음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요런 게 나오죠. 어떤 계정을 쓸 거냐. 그죠? 어떤 계정을 쓸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계정이 있다면 뭐 여러분 쓰고 싶은 계정을 없으면 다른 메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있다면 여기다 저는 이제 요 지금 메일 계정을 쓰기 위해서 얘를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을 누르게 되면 뭐 다른 외에 그리기 허가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앱이 실행되고 있을 때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이 알림창 같은 게 안 떠요. 그 외에 오버레이로 위에서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설정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권한 허용을 하겠냐. 그죠? 다른 앱 위에 표시되는 앱을 권한 이후를 권한 허용을 하겠냐. 당연히 얘를 터치를 하게 해주게 되면 얘가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하게 되면은 그죠? 이 메시지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른 그 앱에 가려서 요게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깔게 되면 이제 보통 전화라는 기본적인 사용 그 앱이 떠요. 그거를 이제 후 기본 이 화면으로 기본 전화로 설정하겠냐. 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사용함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알림 메시지가 상당히 크게 떠가지고 이죠? 크게 떠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고 또 이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서 사용 안 하면 해도 되고요. 사용으로 하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이 기본 화면 설정 후 기본 화면 설정할 때는 어떤 뭐 녹음이 안 된다든가 버전이 나왔을 때 그죠? 안드로이드 뭐 6, 7.0 이하 버전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7.0 이상 버전에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맞게끔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깔게 되면 기본 전화 화면으로 할 거 있느냐 아니면 후에 기본 화면 전화 화면으로 우리가 설정하겠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사용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안함으로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안함으로 하겠냐 뭐 아니오를 하던 예아라던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요건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화면을 설정하고 나서도 우리가 상세 화면 일반 설정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또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론이 앞에서 우리가 후 메인 화면을 우리가 띄우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하는데 그죠?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안됐다 그러면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됐으니까 비로소 이제 이 지금 후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죠? 그럼 뭐 메인 화면이 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신과 발신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여기서 후가 잡아준 거 그죠? 이거 대출 안내 스팸이라고도 나오죠. 얘네들이 이 번호를 갖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기본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메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차단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등록번호도 관리할 수가 있고 아까 기본 설정에서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알림을 한다든가 문자 알림 후 테마 나머지 여기서 공지 상황이라든가 IP 문의라든가 포인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차단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 관리 그 다음에 뭐 알림 이거고 테마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뭐 거의 쓸 일이 없고 후 보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화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뭐 010 뭐에 누구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안내 몇 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저 같은 걸 후 보이스라는 거를 별도로 깔아놨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설치하는 아이콘이 나와요.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전화가 왔을 때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쓰는데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예 난 음성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메시지만 보면 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필요해서 까는 사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메인 메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제 뭐 차단 관리라든가 전화 알림이라든가 뭐 등록번호 관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요. 후우 테마도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어 요 아까 어 후우 기본 전화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테마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그 배경을 바꿀 수가 없지만 이런 배경을 바꿀 수 있게끔 테마 제공을 하는데 뭐 지금 거의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받아서 쓰더라고요. 이게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요게 이제 그 앱 후우 앱 메인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우 맵 앱 그 메인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메인 화면에 최근 기록 연락처 키패드 검색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최근 기록은 뭐냐면요 수신 및 발진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 내가 건 거 아니면 받은 거 이런 부분들을 여기 기록을 해줘요. 우리 뭐 스마트폰 일반 깔려있는 전화 걸기 그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지만 후우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계속 안하고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요런 걸 이제 정리할 때는 여기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상단 메뉴를 갖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 삭제할 거냐 여기 있는 거를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굳이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삭제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록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자 두번째 연락처 태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인 번호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업체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등록한 번호들 내가 쓰기 위해서 실제 한 번호들을 여기 쭉 나타납니다. 여기. 그래서 전화 걸 수도 있겠죠. 여기서. 스마트폰의 일반 우리 전화 앱처럼 똑같아요. 그죠. 전화번호. 이거 우리가 등록한 전화번호가 쭉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보여주는 거고요. 걸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세번째가 뭐냐면 이제 키패드 탭이죠. 키패드 탭에서 우리가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전화를. 어떻게 전화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도 되죠. 뭐 01012341234 쳐도 전화를 걸 수가 있지만 아이고 귀찮아. 내가 전화 등록한 내용들을 내가 일부 검색을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08로 시작하는 걸 0108하고 8을 치게 되면 여기 검색창에 쭉 0108로 시작하게 나오죠. 그걸 선택해서 전화 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일반 풀 전화번호를 다 쳐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일부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서 여기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키패드 탭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많이 하죠. 자 검색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를 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스마트폰에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치 정보를 갖다 켜놓게 되면 항상 내가 있는 위치를 갖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뭐 치킨 하나 미리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내 위치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밑에 있는 치킨 중국집 한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른 카테고리를 치게 되면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나타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거를 그 검색을 해서 뭐 주문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게 아니래도 꼭 근데 이걸 갖다 쓰고 있는 종이에 쓴 다음에 이게 필요하긴 한데 보통 뭐 배달의 민족의 앱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최근 기록 연락처 키패드 검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영상으로 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죠.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후우를 치거나 후우를 치게 되면 상단에 그죠. 상단에 후우를 시작하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요거. 요거죠. 후우라는 앱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겠냐. 설치를 누르겠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 작업이 진행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쭉 설치를 합니다. 뭐 이런 앱들은 뭐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설치 시간은 많이 안걸리죠. 뭐 열기를 하던가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요 후우 앱을 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후우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후우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후우 앱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확인하겠냐. 확인 탭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허용을 하겠냐. 허용 누르고 또 허용 누르고 또 허용을 누르고 거부를 하게 되면 사용시에 일부는 좀 제한될 수가 있겠죠. 허용을 누릅니다. 이렇게. 또 허용을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내 전화번호가 그죠. 여기 바로 나와요. 이걸 쓸 거냐. 그럼 확인을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 이 동의를 하게 되면 약관에 그죠. 이 전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동의가 되겠죠. 뭐 14세 미만이라 그러면 뭐 14세 누르면 되겠고 전체를 누르면 동의가 됩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된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아 이 계정을 나 쓰고 싶지 않다. 후에는 난 이 계정으로 나 쓸 거야. 그러면은 다른 메일 이메일을 등록을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쓰는 그 계정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콘을 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립이 허용하겠냐. 그죠. 그럼 설정하기 탭을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오버레이 되는 부분이죠. 알림창 오버레이. 자 여기서 권한 허용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권한 허용이 이제 그 그 활성화가 되죠. 그죠. 활성화가 되죠.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 화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안 해도 되고 기본 전화 설정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하든 아니다든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인 화면이 나타나죠. 그죠. 메인 화면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이 끝난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설치하기입니다. 뭐 설치하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뭐 다음 뭐 다음 허용 뭐 뭐 이렇게 예 이런걸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건 기본적으로 안해주면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거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스팸전화 차단 앱 실행하고 이제 상세 설정 들어가는 얘기해 주겠습니다. 깔면서 우리가 뭡니까. 다 깔고 나서 기본 설정을 했지만 아 나 여기서 상세 설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는거죠. 그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쓰면서 쓰면서 이제 뭐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차단 관리 요 메누를 눌리게 되면 요게 이제 메인 창인데 후 메인 창인데 메인 창의 메인 메뉴 쪽에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관리들이 쭉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뭐 차단 관리라든가 뭐 전화 알림이라든가 문자 알림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차단 관리 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단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럼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스팸 전화 차단 스팸 전화 차단 설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실시간 스팸을 차단하겠냐 스마트 스팸을 차단하겠냐 스팸 번호 모두 차단하겠냐 그런 내용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야 되면 나머지는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스팸 전화 모두 차단을 합니다. 자 실시간 스팸 차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시간 그 비정상적으로 통화량이 많은 전화문에 대해서 스팸 비수가 높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 스팸에 그 저장된 그죠. 후 어떤 서버에 저장된 그런 어떤 등록된 번호를 가지고 그죠. 이런 전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스팸 차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실시간 스팸 차단을 하겠냐. 그죠. 뭐 순간적으로 없던 그 스팸 신고가 급증하는 최신 스팸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활성화되겠죠. 온 켜졌죠. 활성화된 거죠. 터치를 하니까. 그래서 스팸 스마트 실시간 스팸 차단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 겁니다. 그죠. 요렇게.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뭡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마트 스팸 차단을 하겠다. 그러면 밑에 쪽을 스마트 스팸 차단은 뭐냐면요. 스팸 신고가 많은 악성 사항의 스팸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죠. 어떤 그 등록된 번호를 가지고 그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스팸 차단. 스마트 스팸 차단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스팸 신고가 많은 악성 사항의 스팸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그죠.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가 자동을 해주겠죠. 그래서 확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죠.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는 차단해서 제외가 제외되겠죠. 이거 문자는 안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스마트 스팸 차단이 이제 활성화되고 온 켜졌죠. 아까는 여기다가 온 됐는데 얘를 하게 되면 얘는 꺼져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스팸 번호 모두 차단 기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에 신고 등록된 모든 번호를 차단하는 거죠. 이 후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상한 전화가 왔다. 그죠. 받아보니까 얘는 대출 뭐 그런 관련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얘는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번호 즉 후에 신고 등록된 모든 번호 이 후에 등록된 이 신고된 번호는 우리한테 스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고의적으로 개인이 뭐 아는 지인번호를 등록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차단 번호에서 우리가 우리가 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된 등록번호에 대한 모든 번호를 차단한다. 보통 이걸 많이 해요. 그죠. 요걸 누르게 되면 요거 꺼지겠죠. 그래서 스팸번호 모두 차단하겠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두 개는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스팸번호 모두 차단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오는 전화는 후에 등록 신고된 번호들은 모두 차단이 가능하겠죠. 그죠. 메시지가 나와요. 보통 보면 뭐 대출이다 뭐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설정에 밑으로 내려가면 전화번호 차단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그죠. 전화번호 차단. 여기 보면 모든 국제전화를 차단한다. 문자는 차단 안 돼요. 전화 쪽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제전화 쓸 일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국제전화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 잘못 누르면 국영금이 많이 나가는 요금폭탄을 맞은 사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쓸 때는 온 오픈 해놓지만 그죠. 쓰지 않을 때는 온 해놓는 게 좋죠. 국제전화는. 모르게 우리가 안 하고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잘못하면 어떤 요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전화 차단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 모든 국제수신전화를 차단하겠냐. 차단하는 게 좋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죠. 국제전화 차단이 온 됩니다. 온.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앞으로 국제전화하는 건 내가 안 받겠죠. 저도 얼마 전에 국제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올 데가 없는데 오더라고요.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게 되면 받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 차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통 보면 발신번호가 우리가 누구한테 왔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 뭐 개인들이 자기 어떤 거를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어떤 그 앞에 특수문자를 넣어가지고 보내면 표시가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죠. 발신번호가 표시가 제한이 됐다는 얘기는 이상한 전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노출 안 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 전화는 우리가 받지 않는 게 좋죠. 그죠. 대부분이 다 발신전화 표시해서 오는데 표시 안 하고 이상한 전화가 왔다. 그거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받죠. 그걸. 그건 이상한 분이죠. 그거는 그런 부분을 안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차단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차단하겠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 즉 발신번호가 그죠.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번호는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것도 온 됩니다. 온 온 됐다는 건 활성화되는 거죠. 그죠. 활성화 처리가 됐다는 뜻이죠. 자 다음 기능을 알아보죠. 모르는 번호 차단 연락처의 등록제자에는 모든 수신전화를 차단한다. 그죠. 수신전화를 차단한다는 대기는 뭐냐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전화번호에 등록되지 않는 모르는 전화번호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나 부에 여러분들 지인이라든가 어떤 업체라든가 다 등록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요거를 차단할 것이지 말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죠. 문자라든가 긴급전화 이런 것들은 차단이 안 돼요. 여기서는 긴급전화까지 차단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하고 싶으면 모르는 번호 차단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모르는 번호 즉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번호의 수신전화를 차단할 겁니까? 확인하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죠. 요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얘도 온 됐죠? 모르는 번호 차단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면서 이제 기본 설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전화가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 메인 메뉴에 그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딱 설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차단 설정 요 밑에 보면 그 전화번호 시작번호 차단이 있잖아요. 시작번호 차단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보면 요즘은 이제 070으로 많이 오죠.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전화를 해가지고 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070전화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1인 1 스마트폰 시에 접어들면서 가정에서도 전화기 일반 전화를 다 없애는 추세죠. 거의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받지 왜냐면 일반 스마트폰으로 거의 통화를 하는데 일반 전화 전화번호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없앱니다. 주로 070을 쓰는 것은 보통 일반 사무실이에요. 근데 일반 사무실에서도 070은 뭐냐면 하도 070이 스팸 무르다가 많이 머릿속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도 일반 영업을 한 자영업자의 가게에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070을 안 씁니다. 저도 070을 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없앴습니다. 주로 이걸 쓰는 데가 뭐냐. 대출 업체 이런데. 왜냐하면 무지하게 많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는 저금요금 전화 저금요금을 감당을 못하겠죠. 070 인터넷 전화는 싸기 때문에 그래서 070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070은 저도 기본적으로 오면 예전에도 안 받았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보면 일반 개인들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070은 일반 전화보다는 무슨 대출 업체라든가 이런 광고성 어떤 그런 전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작번호 차단 아예 그냥 070 시작되는 걸 안 받겠다 그러면 뭡니까. 요 시작 번호 차단을 터치를 하게 요 부분에 꺽쇄 번호를 터치를 하게 되면 요 시작번호 추가하겠냐 하는 이런 아이콘이 나와요.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하면 되겠죠. 070 하고 차단을 하게 되면 그죠. 070 번호를 다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면 요 밑에 보면 070으로 시작되는 게 차단이 되어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070으로 오는 전화들이 보면 대충 유형을 보면 대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번호 입력 차단 그죠. 설정 등록된 시작번호로 시작되는 수신번호 전화를 차단 차단 차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후우 쪽에 DB에 저장되지 데이터베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근데 내가 이게 일반 어떤 광고성 전화는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전화는 받기가 싫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다가 그 어떤 알고 있는 분의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 전화와더래서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 차단 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 입력하는 요런 창이 떠요. 여기다가 이제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영 진상이야 받고 싶지가 않아. 아유 아유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 사람들은 등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등록해서 차단하게 되면 뭡니까. 이 사람 거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단관리 쪽에 어 우리가 이제 메인메인의 차단관리 쪽에 들어가면 요 차단번호 차단번호를 보면 그 사람 건 차단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차단을 해제하겠다 그러면 이 차단번호를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차단 알림 알림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화가 차단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문자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차단 전화 알림을 갖다 처치를 하게 되면 그죠. 차단 전화 알림을 하겠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죠. 차단 전화에 대해서 알림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온 됐죠. 온 됐다는 것은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단번호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차단 우리가 받지 않은 그죠. 뭐 어떤 스팸성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 등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관계가 좋아져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계속 있으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차단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단번호 쪽에 들어가서 이 탭을 누르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에 그죠. 여기서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이분은 지금 31명이 수신 차단을 했네. 이런 번호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장난삼아 010-1234-5678 했는데 이런 번호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직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단 해제라는 요로 아이콘이 보이죠.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차단 해제를 하겠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차단이 해제가 됐죠. 이 지금 차단번호에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의 특정 번호를 우리가 차단 해제 차단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할 수가 있다. 또 여기 들어가면 뭐 어떤 차단번호가 쭉 있는데 아 이 사람은 이게 잘못 등록된 번호야. 이거 차단 해제해버리면 이 전화번호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100% 뭐 후에서 차단한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잘못 오류가 되는 번호들은 우리가 해제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차단 기록 쪽을 보겠습니다. 차단 기록 쪽 차단 기록에 보면 여태까지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죠. 차단된 번호들은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뭐 공유 무슨 뭐 대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온 번호가 여기 기록이 돼요. 그죠. 뭐 지우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근데 뭐 계속 두고 볼 이유는 없겠죠. 전체 삭제를 누르게 여기 지금 삭제 메뉴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하겠냐. 전체 삭제를 할 게 좋겠죠.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이 기록된 이런 그 기록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뉴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요 등록번호 관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